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의 통신기업인 화웨이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7월 22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터는 전 화웨이의 직원이 제공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사실은 화웨이는 중국 국영기업인 환다 국제정보기술과 최소 8년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고 이 문서에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문서, 계약서 등 상세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의 거래가 화웨이의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된 것이 밝혀지게 되면 화웨이는 또 다른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웨이 어떤 회사인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5G 통신장비의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5G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그런 것을 근구한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통신업체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 때문에 소란에 일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1987년도에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렁정페이 회장이 창업한 회사로 알려졌지만 누구도 화웨이가 순수한 사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8년 매출규모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원 전세계 18만 명의 고용을 하고 있는 거대한 통신장비 회사이자 스마트폰 제조 회사입니다 화웨이는 순수 사기업은 아닙니다 중국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업체로서 의심을 받아왔고 어쩌면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로도 간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렁정페이 회장의 소유 지분은 불과 1.10%입니다 그러니까 1.10%로 회사를 자지우지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중국 공상당과 같은 그런 기관의 일종의 에이전트가 렁정페이 회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웨이와 중국 공상당의 연결고리입니다 2019년 7월 7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화웨이의 임직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의 풀브라이트 대학의 크리스토프 볼딩 교수하고 연구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연구원들은 함께 화웨이의 임직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만 5천명 정도를 중국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해서 2만 5천명의 화웨이 임직원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화웨이와 중국군 및 정보기관과의 깊은 관련성을 발견했습니다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군이나 정보기관에 동시에 적을 두고 있거나 해킹 및 통신 감청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근무하면서 중국의 스파이 기구인 국가안전부 MSS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 숫자가 군이나 정보기관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국가안전부에서 온 해당 직원이 영국 통신사 보다폰에서 일어난 백도어 스캔달하고도 직접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안 및 군부 관련 이력을 가진 직원이 드물지 않지만 특히 화웨이 직원들 경우에는 그 비중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이중고용 형태, 정보기관에 적을 두면서 화웨이도 동시에 적을 두는 그런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는 화웨이가 보통 기업이 아니다 중국 정부의 아주 비호를 받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일을 대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웨이의 북한 사업 2019년 7월 22일자 미국 와싱턴포스트는 화웨이 내부지군이 제공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웨이는 판다 국제정보기술과 협력해서 북한의 기지국과 안테나를 제공하는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 소유주는 과거의 소유주는 이집트 기업인이었습니다 고려링크의 통신장피를 제공했다 고려링크는 2008년 이집트 기업 오라스코미 북한 최신성과 공동으로 출자해 수습된 기업이다 화웨이와 판다 국제정보기술 직원들은 수년간 평양의 김일성 광장 근처 호텔에 머물면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내부 문건에는 2017년 11월 미 재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기업 단둥크화 화웨이의 거래 내역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단둥크화가 화웨이 대북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화웨이가 미 재무부의 제재 이후에도 단둥크화와 거래했는지는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화웨이와 판다 국제정보기술은 2016년 상반기 무렵 유엔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시간에 임박해서 평양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폭로로 인해서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화웨이가 북한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수출 통제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웨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북한과 거래관계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과 거래관계를 유지했는지 만일 이런 사실이 명확해지면 화웨이는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화웨이 내에서 북한이나 이란이나 시리아 등 국제사의 제재를 받는 특정 국가들은 암호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서에서 독일이나 미국 멕시코들은 국가명을 사용하지만 북한은 A9이라는 암호명을 명시했습니다 만일에 화웨이가 시리아라든지 이란이나 북한과의 비밀거래에 관여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대북 사업에 대한 추가 조사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화웨이가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에 소환장을 보내서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과의 미국 기술 수출 관련 정보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화웨이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출 통제, 민사처벌, 재산몰수 또는 행사처벌을 단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의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서 미 상원의원들이 대단히 분노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토프 반홀론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탐 카튼 위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떠나갈 경우에 화웨이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반홀론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양당의 상하원 위원들은 7월 16일 날 하나의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는 대통령 독단으로 할 수 없고 상하원의 성인을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법안을 내놓을 정도로 화웨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요주의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중진인 마르콜 루비오 상원의원도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서 이번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거래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도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이다 반관반민 기업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관에 가까운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화웨이의 사업은 중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북한이나 이란이나 시리와 등과 같이 유엔의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그런 곳까지도 비밀 거래를 일삼아 왔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정부이기 때문에 사기업이면 아마 중국 정부가 그렇게 비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회의에서도 시진핑이 트럼프라에게 특별히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웨이 제재 완화에 대한 그런 의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일 날 밝혔습니다 화웨이를 수출 통제가 적용되는 기업 리스트에서드 빼줄 의향이 있다 그러자 바로 그냥 레리 커들러 배각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강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절대 완화는 없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6일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상하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미국 행정부의 독단으로 화웨이를 봐줄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발휘할 정도로 화웨이가 요주의 그런 기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재 완화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 정부가 중국은 크대한 제3의 관찰자 입장은 국가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화웨이처럼 그런 중요한 정보통신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중국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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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